하니 씨는 좀 어떻습니까? 저희 엄마는 보이밴드 되게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?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보이그룹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? 나 그.. 그.. 백스트릿 보이스 백스트릿 보이스? 와우! 와우! 백스트릿 보이스! 백스트릿 보이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백스트릿 보이스 아 백스트릿 보이스 야 이건 원어로 들으니까 백스트릿 보이스 백스트릿 보이스 이렇게 하는데 다네엘도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? 백스트릿 보이스? 백스트릿 보이스 오우!